2002년 레니 크라비츠 록 암링은 독일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이다. 다른 이름으로 로게터 링이라고 한다. 독일의 음악 축제 중에는 가장 크며 공식 기록으로 2007년에 15만 명이 관객이 잦아 유럽 내에서도 큰 음악 축제 중이 하나이다. 동시기에 개최되는 로긴 파크는 동음악제의 스피노프로서 1993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후에 위넨에서도 개최되었다. 1997년 이후에는 장소를 프랑켄슈타디온 으로 옮겨서 행해지고 있다. 단 2006년에는 W 배준비 관계로 인해 10월에 개최되었다. 2010년에 관객 6만 500명을 동원했다. 2003년 마릴린 맨슨 공연장은 두 곳이 있는데 록 암링은 니르부르크링에 있으며 로긴 파크는 니른베르크에 있다. 1985년부터 개최됐다. 그러나 1988년부터 관객의 수가 7만 명을 넘기 시작하며 공연장의 확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마다 개최하기가 어려워졌다. 1991년부터 공연장을 확장해 정상적인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개최되지 못했고 1990년에는 공연장 확장 공사로 개최되지 못했다. 2006년 디르 앙그레이 록 암링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밴드의 주요 장르는 얼터너티브 록, 펑크록, 메탈 등이 있으며 록밴드 형식을 갖춘 가수도 참여할 수 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